그나저나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아는 벌써 돌아가신 줄 알고 잠이 들었는데 조금 일어나 앉겠습니다 허리가 좀 아이 편히 앉으세요 왜 그러고 계십니까? 편히 앉으세요 아하 내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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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정신 좀 보게 네 경을 보자고 꼭두새벽에 사람을 보냈지요 예 전하 예 다름이 아닙니다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조종이 통 비어 있어요 김상원과 최명길이 모두 심양에 가 있으니 예새 예새 승평 우원군께 영상 자리를 다시 맡아달라고 불렀습니다 소인이 사직한지 우리 승정원은 미리 종교를 내려보냈습니다 김유를 영의정으로 최명길을 좌상으로 그리고 심기원을 우상으로 삼는다고 경하드리옵니다 승평 우원군 대감 다시 영상이 되셨습니다 덕분에 소인은 우상이 됐고요 하하하하 좋으시겠네 좋고 말고요 김자점의 목을 조일 수 있게 되는데 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하 전하께 인사드리러 가게 되면은 명단을 받아와 무슨 명단 말씀이십니까? 날 영상에 앉힌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하하하하